초등학생, 아, 내가 아니지 큐닝하게 초등학교 성격, 아, 초등학교래 쟤 뭐야 초등학생 성격은 살짝 좀 개구쟁이였어 개구쟁이 자, 이거는 이제 1번 문제 나올 거니까 꼭 외워두고 이렇게 다 알려줘버려도 되는 거야? 원래 이런 거야 체육 시간 때도 다 알려주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지 맞아, 체육 선생님들 몇 페이지에 뭘 하는지 다 알려줘 이제 중학교 때도 소심하긴 하지만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었지 종링 소심 그리고 고등학교는? 그리고 고등학교는? 낯가리고 소심한 성격